판더 제펜 헤리티지 시리즈는 빈티지 기타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사운드를 선사하기 위해 제작된 시리즈입니다. 판더 커스텀 샵의 유명한 마스터 빌더 출신이자 빈티지 악기에 대한 넓고 깊은 지식을 자랑하는 마크 켄드릭의 검사에 빈티지한 매력의 기타를 찾는 연주자들이 열광할 만한 스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헤리티지 시리즈의 모든 모델은 판더 USA 제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바디와 넥 형태는 각 시대의 특징을 담아내왔습니다. 크로스 와이어 픽업 및 픽업 세팅, 픽업 톤, 그리고 클래식한 바디 컬러를 재현하여 오리지널 팬더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팬더 제펜에서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제펜 헤리티지, 피프티스 스트라토캐스터, 식스티스 스트라토캐스터, 피프티스 텔레캐스터, 식스티스 텔레캐스터 커스텀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팬더 제펜 헤리티지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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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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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재펜팬더가 지금 USA에서 단종시킨 라인들의 그 자리를 다시 메꿔주려는 움직임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 거기에 하나 좀 그 그 살을 좀 더 보태는 사운드가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기억하는 57랑 62가 그렇게 헤비한 사운드가 나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헤비한 사운드가 나진 않고 이 헤리티지 모델에서도 그 느낌이 났습니다만 그 넥곡률에서 오는 요것 때문에 줄이 약간 텅텅 튀는 그 그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의 소리가 나게끔 하는 세팅들이 있잖아요. 그 평평한 넥이고 전부 프렛일 때 나오는 사운드랑 그 어느 정도 쉐입이 있고 이제 빈티지 프렛으로 이제 꽂혔을 때 나오는 사운드들인데 그런 기조들을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테인도 그 이 곡률 때문에 완벽하게 계속 울리기보다 어느 선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좋았었고 제가 사실 좀 놀랬던 것은 전체적인 사운드 다 훌륭하고 좋았지만 이 디스토션 사운드에서 이게 굉장히 헤비하게 나오니까 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 6일 이슈 모델이 그렇게 강하게 먹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제가 그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어느 정도의 특정 영상 개인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삐 이러면서 이제 그 하울링이 굉장히 심하게 뜨고 고출력이 이제 싱글핑을 못 받았을 때 나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래서 오늘 좀 짚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빈티지함은 잘 해석했지만 어 우리가 그 탐앤더슨이라던가 쉑터라던가 아니면 이제 뮤직맨에서 그 EMG 픽업이 박혀 나왔던 루카서모델 같은 경우에 이 픽업들의 기조가 과연 팬더의 개보로 있는 싱글 픽업의 사운드냐 했을 때 사실 그 사운드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굉장히 색채가 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존서 픽업이라던가 제임스타일러 픽업 같은 경우는 팬더의 맛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뭐 미들이 부스터 됐다거나 아니면 뭐 미들하이랑 로우가 좀 올라와서 그 뭐 예전에 뭐 스티브 레이버원처럼 펀칭감 있게 나는 소리라던가 근데 거기에서 어느정도의 컴프감 그 걔네들만의 EQ잉을 통해서 이 그 EQ가 정리되고 컴프레싱감도 다 조절을 해서 고출력 뭐 뭐 그 보면 다 그 이 픽업들 이름 여러분도 잘 보시면은 특히 존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옛날 뭐 60 뭐 뭐 제가 지금 네이밍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빈티지 사운드를 모방했다는 거죠. 동그로시도 마찬가지죠. 뭐 린디 프레일린 픽업이라던가 지금 동그로시 이제 자체 픽업도 있지만 그 픽업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근본 중에 그 뭐 팬더에서 온 건데 근데 그 소리들은 우리가 듣고 현대적이지만 오 이거 되게 그 빈티지하면서 되게 모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웃기죠. 빈티지하면서 모던하다. 빈티지하면서 모던하다. 지금 이 헤리티지 모델이야말로 빈티지하면서 모던한 걸 잘 갖춘 기타인 것 같습니다. 소리의 음색 자체는 빈티지함을 가져가고 나올 수 있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던하게 채워주는 그래서 이거야말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라인이지 않나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늘 와서 쳐보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기타 같은 경우야말로 진짜 한번 재팬팬더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를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오는 재팬팬더의 라인업들도 그렇고요. 이 시리즈로 좀 더 확실해진 거는 뭐냐면 재팬팬더 특유의 뭔가 특유의 그 사운드가 있었거든요. 그 사운드를 많이 벗어 던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USA 라인 사운드를 많이 흡수를 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시리즈고 은충씨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현대음악에 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팬더 재팬만의 또 기술력이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던 시리즈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랑 이 팬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를 비교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그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가 없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